자주노 핸드폰 압박 압박 손님의 실패 네 그렇습니다. 이번 대축점에서 그동안 실제로도 큰 박수를 한거 통과하시기 바랍니다. 그 뒤를 이어서 입자 합니다. 네 계속해서 이어지면 영광고 선수단 금발의 긴장입니다 네 계속해서 영광고 선수단 금발의 긴장입니다 네 계속해서 영광고 선수단 금발의 긴장 영광고 선수단 금발의 긴장 나는 자랑스러운 풍해물만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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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월 20일 경상국 도지사 이처루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생활 제2급 동행정 힘을 내고 열심히 뛰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임정식 교육감님 또 도의원님들 대부분 다 오셨습니다 마음을 안으로 여는 제20대 영국 동행정생만 제2급 동행정 내려와 풍선기기는 안전축전 경제축전 지역민과 어우러기는 하나로 모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박수와 한우속의 구슬속의 메시지가 함께 부여 성을 하겠습니다 이 이 성공 여러분 큰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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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기 기침을 달란답니다 마음의 손님 이리완 손님 이리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